책방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삶에 또는 생각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좀 드렸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. 대형서전에서 뒤에서 숨어있는 책들, 그런 책들 위주로 제가 좀 골라옵니다.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, 그림 도구도 갖다 놓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오시면 이 목포 여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도 또 제가 따뜻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